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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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 했어. 줄리안 씨는? 아이씨 그거 전혀서 이거 다 났어. 나도 숙제 뭐 했어요. 우리 지금 빨리 하자. 우드 스티저 왜 안 내지...? 잠시만요, 학생들. 잠시만요, 학생들. 페이지 34, 보세요. 34, 2, 2, 3, 4, 5, 5, 5, 5, 5, 5, 6, 6, 6, 7, 8, 9, 10, 10, 10, 11, 11, 12, 12, 13, 12, 13, 13, 13, 13, 14, 13, 14, 14, 14, 15, 16. You guys, my name is yesterday. Please look at page 44. or 미씨씨 한줄 입어주세요 but you always call on me I'm always first 저는 호주 사람입니다 great job Julie and Xi, read the rest 한국어 한국 문화 배우고 시판 시판 시판서 갓난 다레 갓난다레 선물로 왔습니다 다음주에 한국어 시판 okay good 빈씨 please read the next three lines 스테파니 스테파니씨 everybody just do your homework turn it in tomorrow stop 엑시 선생님 왔어요 한 번 해 한 번 해 가벼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안녕하세요 오늘 며칠이에요 진짜 진짜 매일 저는 이거 읽지만 너는 듣지 않아요 박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방이 한영 끝 나올 거예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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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있어요 How do you say you look super cute in those shoes 제이미씨 문지 마세요 제이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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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어제 밤에 나도 김치찌개 만들었어 제이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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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금 더 있어요. 가지마.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여러분 여기 있어요. 제일 좋은 학생. 이번 학기의 여러분 올해 학종입니다. 놔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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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